조성원 조성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또 내 텃밭 앞에 이렇게 식물들이 살아갈 때 그게 최소한 도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동반자 나는 20대보다 회의적일 것이고 40대보다 혼돈스러웠다 어제는 강렬한 기억에 지나지 않았고 이 골은 탯줄 위에 뿌려져 있었다 익명의 그대를 순간은 지구의 품 안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만상의 드높음이 직시하듯 나의 어쭙잖은 역겨움이 탈진으로 인해 정착되고 그대를 지구계 공허에서 끄집어내 안착하게 할 것이다 충만한 세계의 지표가 빈 어둠 속에서 노래하듯 나는 도착하지 않은 선물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